아 어디 계십니까 팝핀 쏘옷 긴급 상황입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아 정말 어디 가십니까 깜짝이야 계속 찾았습니다 꽃들의 속삭임이 들리지 않나 마소사 지금 이러실 때가 아닙니다 이번엔 뭐가 문젠데 그래 이것 보세요 지난번 방송이 나간 이후 상당히 많은 양의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배에 관한 문의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배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 저도 확실하진 않지만 상당히 심각한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좋아 그렇다면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도록 하자 아들 이럴 수가 애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주차되어 있다니 말 문제와는 차원이 달라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저기 있는 나루터 직위에게 한번 얘기해보는 게 낫겠습니다 너무 덩치에 겁먹으실 거 없습니다 저 배들이 왜 저 모양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 사람들이 배를 놓지 않는다 그 다음날도 놓지 않고 또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에 다음날도 놓지 않는다 차라리 우리가 직접 배에 올라타보는 게 어떨까 우리가요? 이봐 자네 괜찮나? 몸이 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기다려 내가 도와줄게 조심하십시오 이러다간 같이 갇혀버립니다 에잇 잠깐 뭔가 이상한데? 아 아픕니다 에잇 물에 빠진 것 같은데? 밑으로 밑으로 빠져나오십시오 에잇 괜찮으십니까? 아 워터보이가 익사를 할 뻔했군 상황 여지없이 심각하군 이 상황을 해결할 뾰족한 수가 없으십니까? 팝핀소울님께서는 나름 워터보이시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 방법을 써야 되겠어 그 방법이라면 설마 음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